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수술비 보험 국내에서 가장 핫한 베스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손해보험은 요즘에 한도가 걸리고 보장 내용이 그다 그리고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생명보험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구요 오늘 저 보호망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마구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보호망이 한 4년 전부터 수술비 보험 정말 필요하다 왜 3대 진단비보다 매회 사고 우려먹듯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무식한 서계자들이 아 실손보험만 있으면 돼 평생에 수술 몇 번이나 한다고 네 그러면서 수술비 보험을 무시했죠 하지만 손해보험사는요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많이 지급이 되는 게 뭐다?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사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게 또한 아무래도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이 가장 일단은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으로 별 재미를 못 본다는 거죠 자 오늘 저 보험항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요 그리고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저 보험항이 추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오늘 생명보험 쪽에 가성비 대비 한도가 높은 쪽으로 4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장 잘나가는 생명보험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항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먼저 흥생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비갱신형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 80만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50만원 넣어드렸어요 체증형이기 때문에 5년 뒤에 2배가 나온다 얼마예요? 그러면 5년 뒤에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호종 특히 1호종 수술비에 1종이 40가지 보장이 되죠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죠 하지정맥 그리고 여러가지 뭐 뭐가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나 1종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 분리형 분리형은 뭐냐면 매회당 그리고 일단은 질병코드의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3종이든 5종이든 같이 했다 그러면은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손해보험은 3종이든 4종이든 5종 동시에 같이 하면 5종이 가장 높은 금액만 지급되고 그 3,4종은 보장이 안된다는 거죠 하지만 흔생같은 경우는 3종이든 4종이든 5종이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수술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위용종 대장용종 시에는 얼마 나온다? 50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50만원 그리고 3종은 300, 4종은 700, 5종은 75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년 이후에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이 50만원이 2배이니까 1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 1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40세 여성 기준으로요 일단 보험료가 얼마다? 44,268원이란 겁니다 44,268원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44,000원으로 가입하면 일단은 5년 이후에 질병 수두비가 100만원 되고 혹은 100만원짜리 가입하면 5년 뒤에 얼마다? 2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2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흥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두번째에요 흥생을 가입했다 두번째는 어디 가입한다? DB 생명 DB 생명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20년납 90세만기 20년납 90세만기로 질병 수두비 10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수두비 얼마? 300 합이 4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요? 400만원 자 예를 들어서 흥생같은 경우 네 흥생같은 경우 만약에 100만원 채징형으로 가입했다 5년 뒤에 그럼 얼마 나오죠? 200 나오죠? 200 200에다가 종수두비 가입했다 네 그러면은 2종에서 얼마 나오죠? 50만원 나와요 그럼 250만원 나오겠죠 물론 질병코드 앞자리 두자리가 틀리면 200만원 앞자리 세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두번 나오고 400 그리고 역시 종수두비도 두번 나오기 때문에 500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질병코드 순수하게 보수적으로 앞자리 세자리가 한자리만 나왔다 똑같다 이러면은 200만원에다가 50만원 250만원 받을 수가 있겠죠 250만원에다가 이 DB생명 어떻게 되죠? DB생명 대장 용종 제거했다 얼마 나와요? 400만원 그러면 650만원 65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바트의 보험님 흥생 많이 올랐나요? 네 좀 비싸요 좀 올랐습니다 올리브오이님 DB는 종수습이 어떤가요? DB생명이요? 그리 나쁘진 않은데 오늘은 질병수습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급이 300이요 네 상급이 300 근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대합병원인데요 47곳이에요 그리고 500병도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병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올리브오이님 DB상급 더 올랐네요 네 질병수습이 100만원 상급종합 통어이든 이버이든 수술하면 300 합이 400만원 후루루 까꿍 네 DB생명 되게 많이 주네요 미친 대박이죠 흥생 250만원 디생 400만원 합이 650만원 대장용종 제거했으면 650만원 세번째 기대되죠 바로 설명해 드릴거에요 김미한님 코드 다를 때 따로 지급해주는 곳은 흥생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딴 데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라이나도 세자리가 틀리면 각각 지급이 돼요 라이나 약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유병자도 동일한 조건인가요? 종수드비는 틀려요 질병수습이는 똑같지만 종수드비는 한도가 낮다 네 PHS님 수수드비 보험 치의 요실금 보장 잘되는 곳이 어딘가요? DB 손해보험이 질병수수비가 치의 요실금 재앙절개가 보장이 되구요 나머지는 치의 요실금 재앙절개가 질병수습에서는 보장이 안되요 종수습에서는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자가자가자님 수수드비 플레이인가요? 맞아요 중복 가입 중복 보장 가능하구요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미리구스님 안녕하세요 네 얼른 들어오시구요 오늘도 대박방송 감사합니다 비갱신으로 추천해주세요 PHS님 저는 갱신형은 추천 안합니다 아 좀 이따가 라이나만 갱신형이고 나머지는 비갱신형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미리구스님 좀 이따 칭찬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는 어디냐면 동양생명이에요 동양생명 40세 여성 20년나 90세 비갱신형이구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 200만원 그리고 질병수습이 50만원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용종제거는 제외된게 150만원 합이 얼마다 400만원 네 400만원 그러니까 DB생명과 똑같아요 DB생명과 똑같이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여백 자 그러면은 흥생 흥생 얼마에요 용종제거 했을 때 250 디생 얼마에요 디생 DB DB는 400만원 그리고 동양생명은 얼마죠 여기 위에 보시면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거 제외하고 나머지 얼마죠 250만원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얼마에요 500 400 900만원 대장용종제거 시에 9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대장용종 제외 대장용종 제외된거 빼고 나머지는 얼마다 여기 동양생명도 4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1050만원 1050만원 이 3개에 같이 가입하면 질병수수비가 10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중복보장 중복가입돼요 연기조건도 없고 웬만하면 이렇게 3개 가입하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번째로는 미래에셋입니다 과거 현재 에셋 네 자 미래에셋 4월달에 보험료 매우 저렴해졌어요 40세 여성기준이구요 역시 비갱신형 20년납 90세 만기입니다 자 7월달에는 각 보험사마다 수수비 대잔치에요 삼성도 있고 또 신한생명도 질병수수비 30만원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170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50 그래서 합의 얼마다 350만원까지 신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질병수수비에요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게 얼마다 50만원 50만원 제외된게 50만원 그리고 질병수수비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상급종합이 100만원 그리고 지금 제외된거 백내장 제외된거 100만원 질병수수비 50만원 합이 얼마죠 300만원 300만원인데 뭔 놈의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게 엄청만원 순수한건 5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30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적지 마세요 저 보호망이 좀 있다가 싹 다 정리한걸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다 26,460원 26,460원으로 미래세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하지만 질병수수비 순수하게 가입이 된거 50만원 하지만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를 빼서라도 높은안도 저렴하게 가입을 원한다고 하면 미래세 에셋으로 26,000원 가성비로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에요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비록 갱신형이네요 20년 갱신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역시 40세 여성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후유장에 500만원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질병수수비 짤렸네요 네 질병수수비 100만원 상급종합 150 그리고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게 50 합이 얼마죠 300만원 300만원 가입이 된다는거 300만원 이지만 백내장 제외된거 빼놓고서 백내장 제외까지 같이 포함하고 싶다 하면은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그래서 백내장과 대장용종 포함이 된건 250만원 높은 안도 하지만 제외된거까지 합치면 3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33,705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요런식으로 가입하면 미신 대박이다 이 외에도 신한 도 있어요 신한 네 자 신한같은 경우는 7월달 예 7월달 웬만하면 신한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봐요 수수비가 예전에 많이 판매가 되는데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질병수수비가 얼마 30까지 좀 적어요 하지만 질병수수비 요즘에 백내장과 대장용종 손해율이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서 웬만하면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게 170 자 그러면은 백내장 대장용종 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 하지만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되고 나머지 수술했다 그러면은 200만원 나온다는거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대합병원이죠 전국에 47곳 그래서 수술시에는 얼마 나온다 150만원 합의 전부 합쳐서 얼마에요 350만원 3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내장이나 대장용종 했다 얼마 위랑 밑에 합산해서 180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 띵 끝 끝 끝 끝 끝